2. 3. 오게 할로 베르맞추 쌍큐. 오게 할로 베르맞추 쌍큐. 아 그 막 이거보단 그 손을 놔야 돼요. 입수. 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 두 업을 제주어로. 뭐야 뭐야. 얘기하지 마세요. 식단 없대가. 우리 아버님 우리 밭이 가는 거 막 싫어요. 우리 방해를 내면. 잘되는 어른들 잘되는. 나가더리어리. 못끼리 하는 소녀들끼리야. 매일 당하는 사람이로. 에이 집어들아. 50만원. 야 경부야. 야 이거. 아이고. 여름 어떤 전디 고애네. 안돗개국 찾아하신데. 아이고. 잘도 씌어놓은게. 아이고. 저쪽에도 훈한. 관광객들도 오고. 이거 참. 잘도 좋은 딴게 이거. 아이고 옛날엔. 선풍기도. 선풍기도 에어컨도 서도. 잘도 살았신데. 그때는 어떤 해니. 그정 전져주신 거야. 이 취록. 더운 뒤. 촌에. 부모님들 어떤 사람 신고. 전화도 허벅양. 삽서예. 아이고. 이 여름은 이거 어떤 전디 코. 아이고. 안전끼국 시원하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누게 이거 수박 내버려둔. 누게 여기가. 나신지 고정가된 고정갑은. 못든지 이거를. 어디를 보자. 그만 세우고. 이삼촌이고 이삼촌. 이삼촌이요 이거. 이삼촌. 이삼촌. 나 동가로 오고 어디 가져가야 되니까. 동가로 온게 아니고. 야이가 고정갑은 걸으니까. 거 들은 거라. 야이가 수박을 할 말이야. 야이 수박도 말. 이름 써져서. 이봐봐 이거. 노란거 이만희. 표시를 다 해놨시니. 언제 표시해놨어. 작년이 동굴 때 이걸 이만희 부시를 해놨다. 동굴 때 이 아이가 여기 점자단 나신데 일어나네. 거증갑세. 믿겨라, 믿겨라, 믿겨라. 고고 삼촌은 우리 신트콘 매회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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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또, 또, 또 빠져나왔어. 여기서 조금 전체 너무 좋아. 고고 삼촌이 짱. 고고 삼촌이 짱.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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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문이 짱. 또, 또 논의. 또, 또 한 번걸로 이러면. 고고 삼촌이 짱. 아이고 형님. 밭에 갖다 놨구나. 이제 유래영화장. 호살 쉬고 수박 하나 먹은갑시다. 아이고, 나, 나, 다섯 시. 다섯 시 일어난 한파 해돋네. 아이고, 저거 먹었죠, 먹었죠. 아이고, 막 수박 색깔도 뻘건게 잘 익으신게. 우리도 먹읍시다. 아이고, 이거 막 잘 익으신게. 아이고, 이제라 그냥 밭에 그만 된경. 밭도 눈도 불고 갔을 수 있어. 아이고, 나이들어봐도 밭에만 가진거 뭐. 아이고, 내가 움직거려진 않은 그 햄쥬개민 그 작사한 밭을. 놈 좁을 말입고 난양으로 해서 아주. 아니, 빈비누누누 아들들 세동적이 아들들 시기 없어게. 아들 그, 아이고, 수박밭도 어따가. 그 간에 그, 시기. 아이고, 참말로 그 놈의 집에 이거 시기었으면 어떡해 그다. 아이고, 아줌마 그 무선 듣기 싫는 소리. 이게 뭐라고 했어. 남자 바른말 해 주면 좀 그런 소리 했어 봐. 에이, 그래도 걍 고참 왔어. 아들들 놀고 아벅만 쟁쟁이 지나. 얼마나 속상들 한 거 있어. 여자 바른말 해 주면 막히고 가벼워. 그렇게 생각하네. oshi. 배가 머리도 되었어. 다섯ven, 다섯ven, 다섯ven. 으 으 으 아이고 아이고 이 놈 무신기 먹은 자국 먹은 적 아이고 해 놓고 우리 행무 야 일어나야 야 야 아 이러면서 야에 부색이 나시면 잡아 나 없나 이거 이가 랍서 랍 그치 아 아 이거 좀 잡을듯 사람을 깨누수 가게 하여 진짜 아 지금 몇 시일 뒤 총을 자냐 말이여 너네 형들은 다 어디갔냐 그 큰거 그 조군이 오고 그보다 그 행정들 꼬지 나신디 불험수가 어젯밤이 더원 좀못잔 이제 최후 헛살론 30분 자라는 자라 깨워보난 그냥 에이 30분 잡대가 깨난 30분 자란 사람이 소주, 홈뱅 다 먹고 맥주, 호나 다 먹은 수박 다 먹은 라면 다 부샤먹은 밤 결론시에 고공건 개민 누겟과 누겟 이건 존못잔한 야구로 먹은 건가 아이고 결론수가 하광이 그냥 이러면 존단이야 쫙쫙쫙쫙쫙쫙 잘되네 너도 잘되네 나가더리어리 뽀띵이라는 소녀는 새끼야 내 땅을 타라 이러봐 에이 지가 어디래가 나가야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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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고 여기 살아와 생각하면 수박 야 이거 청연이 지금 맞지? 맞수박 여기 다 완전 좋아 맛이 형님 여기서 형님이랑 막rupt 내가 잡아 먹을게 yourself 형 나 그냥 됩니다 여 잡아 먹을게 그래 어 이거 조심해 형님 이거 잡아주자 야 천천히 좀 먹으라게 누가 뺏어 먹나 형님도 참 형제 많은 데서 태어나던 분은 영 됨 수다 몰람수과 악기과 형제 많은 집에서 태어나봐 소가스다 야 하영재 집사게 아 하필 형들은 어디간 에이 진짜 어 이거 보라 이거 보라 아이구나 이 형들 진짜 이야 이 형들 이거 보라 이거 보라 이거 뭐꼬 이거 야 요새 나 입맞아서 솔도 쪽 빠진거 알멍 이러면 고사 못뜩이죠 그만 쳐 봐 야 속성 안하겠어 속성이나마나 야 야 닭다리 이제까지 악경 놔두면 너 확 먹어버렸나 야 조금씩은 너 척추히 먹어 곱사 확 먹어보려는 게 또 얘는 누가 알려줘서 여기 온 거야 형님 얘 경허는 거 아니야 너 형님 얘 경허는 거 아니라고 했지 야 야 뒷집이 따지방 이수가 뒷집이 따지방 이리 혹금 배려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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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이거 어때 아침부터 형 불러비고 무사 무사 아니 저 외낸 거 곤란한 게 뭐 시원하고 맛이 좋아 아이고 아지방 생각엔 혹금 낫게 허연 아이고 아이고 이거 혹금 혹금 들이 싸고 갑서 시원하고 아이고 지루 맨날 이거 저 받아먹으면 이거 어떤 공을 얻은 거 아이고 공 천리국대고 사람 시민 경쟁하면 사는 거죠 동네 이웃에서 어떤 그 맛이 큰 것에 경 공갚고 강도합니깐 아 이런 거 맨날 주지마란 게 그냥 조민 좋다 형 고르면 될 걸까 아이고 한적 들이 싸 없어 그거 시원하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아들들은 뭐 어디 갔어 그 던지 던지 큰 아들들 서너 성제나 아지방만 맨날 형 똠나게 일러면 기자가 머공자국 머공자국 그거만 해줄게 아이고 걔난 어린때부터 버릇을 잘 가르쳐 사는 거라 난 걔난 양 똘로 나이소심이 이건 기자 남인 아들 남인 아들 남인 아들 남인 아들 해나 난 이거 똘도시 아이고 양 우리 동네냥 칠십 난 어른도 저거서기 똘나서 아유 진짜 꼬아 예 걔난 아지방은 안적 칠십 아니죽에 나 칠십 호나 오다마는 걔도 칠십 호나 어 걔난 어떤 형 하나 납없어 우리 저 벗 아시심에 나가 저 영 좋은 하루 방이 있잉 행거네 과룩에 이제긴 내가 새장가 갈 말 입고 참 해 거네 이제 경영 똘 하나 납소 똘 하나 나면 얼마나 죽카보대 아이고 나중에 전화번호 좀 썩임 나 통화해봤구나 야 나 나 야 아이고 이젠 배가 불렀구나 형 위에 아방 생각할 때 되면 이제 먹을만이 먹었다는거라 하키 형님도 참 생각이 짧아 큰 나더 청라데내 돼보기 생각 1초 밖에 어수가 아기 꽝 내가 생각이 막 짧은 수가 생각해놔 우나 보셔 형님도 참 아버지 기름진 고기 음식 먹으면 속이 안좋은거네. 요번에도 병원에 갔다온거 몰라서. 아이고 소자들 났구나 소자들 났어. 네? 아방먹을거 걱정하지 마라. 확 장계강을 또 호도할 생각을 없어. 아이고 이 늙은 총각들 끝장 남기잖아 난. 나가 슬픔 못할거라. 막내가 형들한테 말하는 꼬라지 좀 봐라 이거. 먹을때 까이도 하게 되는데 부탁드릴게요. 야 안 먹어 안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삐졌쌰. 응.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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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소감수다. 아유. 소감수다. 예 아 오랜만이다 예 잘 지냈을까 아유 아유 시원하다 예 아유 아님 뭐 하란 거 먹이 수다 예 저 옛날에 감교 3가 되겠습니다 아 예 통과자 우려 둘 때 성과장 봤지만은 지금 뭐 뭐 무슨 뭐 그림도 길어져 있고 자유 이들 작가 작업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맨날 이치록 만이 이신 것과 예 지금 뭔 재미로 이리 좀 3사람이 아 아 재밌어요 난 재밌죠 경마라 우리 다 제주도 전통 그 뭐 게임이 신데고 고치 해보크가 우리도 게임 좋아해요 아 좋아해 봤지 아기 좋다 그러나 뭐 하나 배와 안내쿠에 제주도 그 전통 우리 놀이가 있습니다 제주 전통 놀이 거 어머 배와 안내쿠에 어떤 고치 해보크가 좋죠 제일 재미있을거 같은데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고치 하면 되요 오 재밌겠다 양 양 상님 허기 저 준비된 거 이래 하세요 하고 없어 잘게 없어게 아 뭐 아 아 으 으 으 으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 재미있네 이거. 신난다. 그러면 이제 어퍼, 어퍼. 어퍼, 좋다. 뭘 어퍼요? 이거 이제 원래 이김이 무조건 돼야 되는 거. 어퍼는 3만 원. 에? 3만 원이요? 3만 원짜리 하다고요? 그러니까 어퍼지. 너무 부담스러워, 3만 원은. 아, 그래 하니김만 해. 1만 원 해. 1만 원 해볼까요? 우리가 잘하는데. 아, 여기가 100번 이기했는데 뭐. 잘하던데.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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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골. 잠아. 멍석을 밟으면 낙이에요, 낙. 낙. 이거 낙마시게ại고. 아니 아니요, Beit rotor. 여. 가사에 가. 이번에 이기면 우리. friction. 이길 수 있어요. 아싸! 아싸! 자유야, 자유야. 자유야, 자유야.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시작할 때 이거 던지기 전에 바닥 쳐줘봐, 안 쳐줘봐. 안 치면 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네모, 육, 컬. 났다게. 났어, 났어. 손 주택이. 아이, 주택이. 맞습니다. 자, 맞습니다. 잘 놀았습니다. 네, 잘 놀았어요. 감사해요. 가시러 와요. 빨리 움직여! 아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빨리 움직여, 빨리. 안 한다. 아유, 다 먹었습니다. 아유, 그냥 가자? 다 먹었어. 아유, 이 집을ák. 다 먹었어. 아유, 삼촌. 식자는 없대가. 아유, 삼촌. 또 먹고싶은 굿. 안 먹었어. 아유, 삼촌. 식자는 없대가? 어. 아이고, 저희들도 노는 거 아니오다. 무지개 바쁘게 삽시다. 오늘도 비즈니스는 아주 큰 걸 한 컬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큰 행벌었네. 네. 우리 삼촌들은 잘 몰람신데 우리가 그냥 막 당기는 거 닮아도 해. 다 큰 프로젝트를 그리면서 우리나름들의 사업을 번창해 가고 있습니다. 아, 프로젝트면 벌써 잘,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니, 밭에 가면 이러나 좀 지그럽게 땡이면서. 아버지가 밭에 와도 일도 안 하고 도움이 안 되나 오지 말라고 하겠지. 그냥 우리 다른 걸 행치게. 그러나 우리 아방은 우리 밭에 오는 거 막 싫어요. 오면 방해된 데는 너네랑 오지 말랑 집이 가기 싫어. 이 지도와도 어지럽고 영구 모릅니다. 오지, 일 못해서 아버지 경험해. 걔나 맞선 게. 네, 노란십사 우리 집에 갔구나. 이제 일 끝나고 한 번 이제 혼숨 잘해. 가게 형. 계십사. 저 벨카랑 먹은 거나. 저 벌새들. 손흥성제 서봤자 아버지는 들어와 일만 밭에 가면 하는데. 못 있어져요. 아니, 새성제가 두무르던 게 무시가 없어. 밭에 가면 일도 도와주고 부지런히 아버지 도와드리지 않녕. 무시끄러 땡기므라. 저런 거 써봤자 쓸모가 하나도 없어. 저런 새끼들 신나 많아. 아들 납풍이 질거라, 저것들 나도. 오케 맹아리지. 이것들 저먼제랑 사람들이. 저것들 남때도 미역국 먹고 이신가. 아, 이건 어렵고. 아이고. 자, 아줌마님. 이 저, 저, 독, 호나에 얼마입니까? 이 독 호나에 15,000원 마신게. 15,000원? 네. 우리가 야, 저. 하나, 둘, 서희. 남자 서희 먹을 거, 남자 서희 먹을 거. 두 개는 사지 않아. 두 개 사야 되지 않을까. 두 개요? 아이고, 우리 호나면 되오다. 아이고, 호나 사다. 어느 코에 붙이지. 아이도 아니다. 아이들이. 정말로. 저 어른이라도 아이들이 형. 초콜라카고다 호콜라케나. 하영 먹지도 아니오고. 야, 초콜라 겁니까? 아이들이. 아이들 초록해나. 그거도. 여고 저 감자도 놓고. 저, 저 솔로완이나 이거 뿔리향. 죽구리 오코면 충분 먹었지. 충분 먹었지. 아이고, 이거 막 싱싱한 수가. 아이고, 이게 한락산. 예, 예, 예. 아이고, 제주도. 제주당이구나, 제주당이야. 아이고, 예. 나 이거 먹으랑 맛조면 또, 저, 사례 오코메. 예. 하영 뽑소, 하영 뽑소. 네. 하영 뽑소. 하라방톤니격 머지. 두 개사랑 하영토랑 먹지 마. 안녕하세요, 의장님.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래, 앉아. 예, 예. 드릴 말씀 있어, 맞습니다. 앉아. 잘 지냅시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제가 여기 마을에 온 지 별로 안 됐는데 제가 이제 마을 분들하고 되게 가깝게 지내고 되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엎어저께 뭐 제주 전통 그 무슨 뭘 서울 윷놀이 비슷한 걸 가르치고 있다고 해서 뭘 했는데 그 이름이. 뭐 했지? 아, 숫자, 숫자. 숫자, 숫자. 숫자, 숫자. 숫자 같은 거에 놓고. 역동백이. 역동백이. 아, 역동백이. 역동백이. 역동백이, 역동백이. 그걸 했는데. 글쎄요. 뭐, 장난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니 돈을 좀 걸으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냥 돈을 다 좀 털렸습니다. 돈도 너무 많이 이랬어요. 저는. 얼마씩이나 1년. 아, 저는. 7만 5천원이요. 저 다 8만원이라는 거였어요. 8만원. 저도 한, 한 5만원 이랬습니다. 전 그림 그린 물감을 다 훔쳐봤습니다. 아, 하인들 1년 신기해. 여기, 저 이게 누구인지는 모르고. 어떻게 생겼던지. 아니, 그 지나치게 뚱뚱한 사람 한 명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키 큰 사람도 안 하죠. 키 크고. 키도 크고. 키도 크고. 말 걸을 때 막 눈털 곱기. 예예예예. 안아지켜. 요거 저. 서욱이 삼촌 저 새 아들이구나. 이게. 세정제구나 이게. 형제. 서욱이 삼촌. 형제에요. 형제라고요. 세정제 이거. 이야. 형제들끼리 진짜. 나겠네요.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 요건들이 좀 자판이들 신문에 그네. 이거. 한 몇 번 경이신지. 알아서 그냥 나가이. 저 강심을 나랑 다이 처리해 주켜. 아이고 그래도 오해 없이 그냥 잘 부탁. 알았죠. 아이고. 걔네들아. 얼먹으신게. 진짜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게 막 육도 세우더라고요. 개미 거. 아. 저희 가래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죠. 아. 아. 전화서 전화가게. 퇴근해 주마. 아이고. 아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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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장재가 더운데 고생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제. 아이들 이제 더 원하는데 독솔만 내기지. 아이고. 아이고. 독이 막 생신게 좋았어. 아이고. 캬야도야. 나 삼촌한테 좀 거를만 선해. 이제 못 가집해서 오늘 좀 바지 난 거짓임신데. 저 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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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뭐... 50만원을. 아 그걸 다신게 돌려주던 와야지. 그걸 꼭 가져가봤데. 그니까.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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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간 고르민이가 아방날만 녹둥백이 잘랠 땐 소리밖에 안 나와 이거 큰일 났어 다소 옛날에 녹둥백이면 집이여, 바시이여 다 따먹고 주머니에 나가 다 돌려주자니 속에 그거 아이고 이장 고마워 나 이놈의 자길래 다 치자 아이고 우리 삼촌 어떡해 이건 한두 번도 아니고 이놈의 자길래 이놈의 자길래 너네 이리와 이놈의 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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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너네 넋둥백이네 돈 따 내걸 다 가져와서 사시느냐 이놈의 자길래 너 굴어봐 너 큰일났들 아 이게 저거 놔둬다 내년에 오십이네 오십같은 소리 이놈의 자길래 오십이고 육십이고 잘못하면 아방한테 매일 많아져야지 돈 오십만원 따니 이렇게 내놔 이래 돈 내놔 우리도 정정당당해 정정당당해 줘 이놈의 자길래 세상 천지에 그런 어? 동네 사람 둘 돈 따먹어 동네 인이 사라지는 중 아람마 다 내놔 이래 어머니 살아있을 때도 고를때도 아버지도 이 집 넋둥백이 따뜻해 넘어 봤어 저 몰래 뱅키티 저 동물 앞에 동산밭 그 옆밭 쪽으로 한 것도 그거 저 아버지 저 노름뱅 따 찌는 거 나 다 들었을 때 봤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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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조용히 이놈의 생분도 해먹었다 걷는 날에 다 경도 오고 계시나 이젠 경험은 안전하게 나가 이놈의 나가 이놈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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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의 나가 이놈의 porate 통과 slim 나가 동네 고상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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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선생님, 이러면 나 죽어!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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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나 죽어! 아이고! 진짜 이 형 아버지 다 알아볼 거 어떻게 어떻게 할 거까? 아무튼 형들이 육지타이들 말을 듣던 입을 잘 막아보는 게 나가고 오신 거라면 나가고 얘기는 어떡하라 아니, 그러다꼬 그처럼 이장한테 가서 얘기를 할 거면 너 또 뭐냐? 아이, 참나. 나 그 서두리 형부터 그만 안 놔둬 거라 그랬다. 에휴, 진짜 처음부터 나 영을 짜라, 영을 짜라. 돈은 다 써버렸는데 어떡할 거라, 이거. 형님 외상값 갚지 말라니까 또 갚 하나 안 그놨고. 야, 돈 있을 때 갚아야지. 언제 갚을 거냐, 그러면. 에휴, 나도 모르겠다. 그 갚은 건 무슨 형 외상값 물어봅니까? 에휴, 참나. 맨날 저 전화 오는데 그럼 갚아야지, 그럼 안 갚는다고. 뭘? 에휴, 난 얘 머리나 좀 식혀야 될 거라. 에휴. 으쌰. 물 좋은데 왔어, 난.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내가 맹지 마라, 아이. 어, 어, 어. 아뇨, 이상한 거 아닌가? 야, 나. 나와라, 나와라. 야, 경부야. 경부야. 야, 이게 뭔 일이는 거 아니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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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경부야. 야, 나,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경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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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야, 정보야. 정찰라, 정찰라, 정찰라. 정보야, 정보야. 야, 거긴 무슨 일이시냐. 무서워, 무서워. 야, 가입 배불날 복 먹으시냐 뭐시냐. 아이고, 고마이시라. 군대지 말라. 야, 고만놔들어, 고만놔들어. 나갑켜, 나갑켜. 야, 이거 말고 오르라. 야, 이거. 아이고, 살았구나. 아이고. 아이고, 맞다. 야, 아내들 무산물들이 들이채네, 영예. 아이고, 살아난, 살아난, 살아난. 아이고, 착하다, 착하다. 아이고, 살았구나. 이건 복 먹은 게 아니라 낫구나, 얘. 밥 조그만히 먹은 테니라. 아이고, 야, 이거 참. 아이고, 나 산에 살다니. 산신령, 요즘 군머리 내려와 주게. 야, 경부야. 아까 헛권만 넣으셨으면 큰일 날 뻔해서. 어? 아이고, 이놈들 진짜. 고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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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 은혜를 어떤 값 고맙지. 아이고, 은혜는 이 나신디 값 전하지 말고. 경부야, 잘 들으라. 응? 그, 평생 변이들만 사는, 바람이랑 사는. 아버지한테 잘 놀아야 돼. 아버지한테 잘 놀아야 돼. 아버지한테 잘 놀아야 돼. 헌 부모는 이, 열 자식을 거념어멍 살아도. 열 자식은, 응? 헌 부모, 못 모신다 냈죠. 잘 들려요, 그네이. 부모들 잘 모셔, 응? 안 하시냐? 예, 예, 예. 시구르 시구르 거지 말고 그렇게 말들 잘 듣고 그렇게. 특히나 경부 밥만, 밥만 먹지 말고 잘하라 말이야. 자, 감자.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무사 무사. 아이고, 조금 쉬엄 십서. 나가면. 아이고, 대수다 나가면 무사하 이거. 아이고, 이제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고 혹은 쉬엄 십서게 우리가 아랑은 거메. 아이고, 이 아들 이거 참. 이제 나가 이 밭에. 아버지 대신 나가 이 밭 일부코다 걱정하지 마십서.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 아들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손솔 놀아, 손솔. 아이고, 시엄 십서게 해. 그 저. 귀엽, 귀엽.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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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아버지, 들어가 없어. 알았지 알았지, 는. 양모듭니다. 이래 들어가 없어게. 아이고, 칩서 칩서. 난 다 죽여먹어 보니엔 파살 깔 거야. 형탈 뭔지. 형이 빨리 나 없어게. 아버지, 아버지 어떻게 되시니까? 잘 익었다가 좋게. 잘 익었다가 좋게. 아버지 와. 아버지. 아버지, 이리 없어. 네, 이리 와주시오. 성들이 족돌만. 아이고, 야 내들이 이거 참. 더운 니게 어떤 솔마시게 이게. 아이고, 잘 익었다. 아이고, 잘 익었다. 아이고, 잘 익었네. 아버지. 날씨도 더운데 이거 닦으시고 심 좀 냅어.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참. 맛없던 거 꽈 좋지? 토종닭 잘 사왔지. 맞 좋다, 맞 좋다. 먹으라, 먹으라, 먹으라. 에이, 이 사람아. 아이고, 싸우지 마라. 아무나 먹으라, 아무나. 개미 좋아. 개미, 넉동백이 이긴 사람 먹으라카. 아이고, 그냥. 끄미지 않고 손껍질을 칵 돌려. 부담악 박감수 가게. 장난으로 고르는 걸 가잖아. 나 다리 한 번 깨면 드려 먹으라. 형님 드십시오. 먹으라, 먹으라. 아이고, 이거. 지금 봐. 어머니. 형님. 형님 이거 다리 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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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볼 땐 머리 제일 하얀 빠진 샌둥이 먹어서 산다. 아기는 샌둥이. 머리 홍콩 나 사주. 지네 형보다 자꾸 늙어 보이네. 형보다 이거 먹으라고. 먹으라, 먹으라. 아이고, 착하다. 아, 형 사랑은 오죽 조작에. 야, 장기 가지 마라, 기장 살게. 하하, 하하...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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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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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는 맞았는데 음 음 음 음 새로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놓고 놓는다 여쏠이 끊어진 밤에 야 이거 했다고 세 개라 세 개 헛꿈 잘했다 헛꿈 잘했다 세 개 아 좋네요 이게 항상 다섯 개를 치다가 세 개 정도 치니까 이게 재밌네요 이게 원래는 네 근데 헛꿈 잘한 거야 헛꿈 잘한 거야 어머니는 헛꿈 한 7, 80점 짜리가 오케이 레저 구름 입에 물건 흠흠흠흠흠흠 이별 가릐 불러주죠 우리 어머니는 목소리가 막 곱다. 고맙습니다. 호꿈 감기 걸리면 코 막는 소리가 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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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간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그것이 거짓없는 진실이라면 나는 나는 그 대전 속에서 찰랑찰랑 되는 술이 되기다 기계가 너무 빠르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를 나를 잊었나 돌아온다 그 약속에 내 청춘이시던나 빠짐히 불어주니 힘 보시려나 아 울산 아리라 감사합니다 이야 잘한다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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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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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걱은 게 피난 거구나. 피난. 아이고 오늘 게란 게 미식 고맙수 당가 무시가 사람 십대가 온 데는 난. 5년 전이 해 난 걸 새로 뚫려 지는 난 피가 찰 찰나는 걸. 잘 찰나 못해 나. 괜히 이걸 출련끼완. 굳이 병이도 모르고 오늘. 예. 오늘은 막 찐나게 벌려. 화장을. 우리 아이들한테 한마디 없어. 나오시나요. 텔레비. 아들아 요새 어떤 군대 생활 잘 되시냐. 군대 가지고 가. 장군. 입대한 게 아니고. 장군 장군. 별도란 별도란. 장군. 해변대. 별도랏대. 별도랏대. 갑옥디가 군무하는디. 그 별 막 빈직빈직 없디가. 예. 가난기자 그 쫄병들이. 차악 이렇게. 정문희 성사. 찌뿌차에. 찌뿌차에. 딱시 껑 들어가니까. 차가 또 혼대만 보내주니까. 앞으로. 요란해가. 앞으로 최대한 호의차. 그 쫄병들이 몇 백 백이 사네. 탈 거야. 봐. 야 어쨌든 다들 잘 키워나는 조수다야. 다 잘들 살다. 매날 재미나게 즐겁게 살면 되지. 모든 덕분에. 오케이 박수 주세요 우리 어머니도 감사합니다. 아들 잘 키우셔가지고. 오 정을 따라자지 내가 운해 사랑이 운해 하필이면 내가 너를 하필이면 내가 너를 사랑해 나오는 제 사랑. 감사합니다. 그 약속 기다리다 정춘이 가도 원망은 않을 테요. 아이고 노래 잘하신다. 목소리도 깨고 우리 목소리. 근데 여기 경로당에서는 좀 약간 젊은 축에 들은 분 아니까. 연세가. 70이 넘으시나 뭐. 아 70 넘어. 여기 70 넘으신 분 다 넘었구나. 70 안된 사람을 물어봐야지. 그래도 여기서 좀 약간 젊어 보입시다. 젊어. 아이고 고맙시다. 이리 중인게 이리 중인게. 빠마도 막 잘 나왔어. 경호 지금 저 옷 입은 게 그거 아니까. 무슨 댄스. 스포츠댄스. 이게 난 그자 옷. 뭐. 준환 입은. 그자 개입생 아닌 그자 그냥 그대로 그자 입어놨어. 그자 오늘. 그럼 이거 몇 년에. 댄스 옷 입을 거예요. 그자 그거 아니까. 댄스 얼마나 배울 때가. 댄스 한 2년. 배워. 배워. 뭐 좋아 어디가 좋아. 좋기는 그자 이제 뭐 나이도 들고 뭐 어디 뭐 할 것도 없고. 집이 일이나 조금 하면 그자 놀래갈때는 열심히 이 경로당. 고맙다. 요거 월요일만 월요일만. 월요일만. 춤을 배워. 이거 허재넘이 이걸 외화에서. 외화에서. 그것도 잘 못해요. 연계. 띠레 도락 띠레 도락. 이거 외염식은 치매 예방도 되고. 좋은 거는 자꾸 해야 돼요. 벗들도 좋아. 이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결국 자꾸 노래도 배우고. 막 춤도 배우고. 그러면 그게 또 오래 사는 거. 우리 저 가족들한테 한마디 마지막으로 아이들한테. 매일 기자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아이들 고맙다. 고맙다.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 착한한 고맙다. 박수 박수. 아이고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착한한 고맙다. 건강한한 고맙다. 우리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어르신들이 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하고. 건강하고. 키우면서 알콩달콩 사는 거. 가끔 한 번씩 집이 쫓아와주고. 전화 자주. 전화 자주. 그게 부모님들의 바람. 그리고 저는 오늘 또 특별히 느낀 게. 네. 형님 오고 난 이제 우리 소감수사가 오늘 처음 하니까. 노래 자랑이. 그렇죠. 우리 삼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나 어디 가. 다시나 허짓거리 하지 마라. 네. 또 다른. 여기 딱 붙어. 나는 MBC 소감수대 뼈를 무덤으로 해야 되겠구나. 우리 삼촌들 말 잘 들어. 삼촌들 기쁘게 해주면 나도 오래 사겠구나. 네. 잘해. 네. 잘해. 잘해. 네. 네. 다들 즐거우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네. 노래 부르면서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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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와 전하는 소방수입니다. 노래와 전하는 소방수입니다.